후우우우우우우 우 우워움 우와우 우 influencer 기주 신기 흐аться cavo 주문하지마 주문하지마 뺄 cœur 아 다 먹어야 될까? 네 다 먹어야 될까? 네 다 먹어야 될까? 네 친구야? 주문하지마 주문하자 주문 밀려 있으니까 주문하지마 이oking 커피 마시러 온거야 그냥?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네, 커피 마시면 어때? 일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승진이가 또 초콜릿 케이크 먹고 싶다고 그러고 제가 치즈 케이크 추천해놓고 초콜릿 케이크 먹고 싶다고 먹여서 초콜릿 케이크 사줬어요. 야, 너네 커피 시켰어? 아 주문 믿는 게 너네 커피 시키지 못해. 승진, 승진, 승진. 아 주문이 믿는 게잖아. 승진 케이크 또 먹으면 돼, 승진 케이크 또 먹으면 돼. 신고야? 아니 형, 승진 케이크 또 먹으면 돼. 어 맞아요? 이거 두 것도 맞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승진이 빨리 케이크 받아. 가는 거야, 진짜로. 야, 박승진. 이따 6시까지 회의실을 담아. 형,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야, 나 이따 6시까지 회의실을 담아. 형, 저거 봐, 저거 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형진 님. 기다려줘요. 네, 네. 자, 일단 따라 드릴게요. 오, 센스, 센스. 형님 밥 먹었어? 센스 먹었어. 5번 모르니 누구세요? fruitful... 반복. 긴장되대요? 아, 흘릴까봐 종교 형! 종교 형! 뭐예요? 뭐? 뭐? 얘를 들고 얘를 가득 채워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요? 좋아요, 좋아요 뭐 이런 화면들이 어, 좋아요, 좋아요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트 좋습니다, 좋습니다 됐어요 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너무 많이 했다 네 잠시만요 이거, 이거 강조해도 돼요 약간 웃음 트로피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아니죠 어, 성공하셨어요 또, 이제 다 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요, 더요? 네 됐습니다 오오오오오오 그리고 저기 2번 네 가져다 드리고 네 가져다 드리고 네 네 다 부으면 돼요? 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큰 해지만 아는데 오 됐어요 오 여기 도와주시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 만약에 진짜 알바생겼으면 소재바스 완전 혼나가지고 바로 짤리죠 바로 지금 오늘 집에 갔을 수도 있어요? 바로 짤려죠 이제 바로 해고 나중에 운영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 아니지 나는 가능하지 닉스랑 같이 할래? 요요토? 도와주러 왔어? 주문하지마 주문하자 중 밀려있으니까 주문하지마 온도가 다 떨어진거 같은데 채워야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줬어요 정파 MATH 고맙고 희망 정파 고맙고 보셨죠? 방금 appearance 영애연인이 봤어요 짬 짬 짬 강아지 음료래요? 네네네 이게 뭐예요? 강아지가 어딨어요? 집에 가고서봐야 되는데 나 처음 봤어 강아지 음료를 여기 판다고? 강아지 뭐 키우세요? 네요, 후코드미 나 이런 게 있었어? 우린 강아지한테 한 번도 못 줬는데 이별수 한 번도 못 줬는데 네? 나중에 다 같이 가야겠다 강아지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다 해줘야 돼 네, 돌려주세요 그리고 약점 4.4까지 빼야돼 아 조금만 더 남겨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남겨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남겨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맛있는 건 줄 모르겠는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손실 있어, 손실 있어 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또 선수들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지만 좋은 기운 받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통합 우승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또 제일 중요한 플레이오프가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선수들은 지금 또 주상 조심하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플레이오플 때도 정규리그처럼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꼭 이번에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원주와 플레이스 픽앤롤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선수들까지도 컴맨시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오신다라고 하면은 한번 사진 요청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꼭 자주 오셔가지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즌 때 한번 알바 보시겠습니다 알바비 안녕